올해 2월에서부터 4월 사이에 2,700여 차례를 연락 통화, 문자, 메시지 다 포함해서 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많죠 뭐 한 3개월 정도에 2,700개라면 거의 한 달에 30개 이상 하루에 30개 이상 애인이죠? 애인 애인한테도 30개나 보냅니까? 애인이 저는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아 좋아해 부인자 부인 제수씨한테 하루에 몇 개 보냅니까? 뭐 하루에 왔다갔다 뭐 한 서너 번 정도 보통 저같은 경우도 뭐 전화 한두통 그렇죠 전화 한두통 정도 뭐 한두개 왜냐면 계속 얼굴도 보고 보니까 그럴 이유가 없죠 근데 지금 하루에 30개를 보낸거에요 30개를 통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거나 심지어 자기 아내 폰을 통해서도 연락을 했어? 그렇죠 아내가 형수랑 통화하진 않거든요 통화한다면 큰일 나는거지 통화해도 되긴 한데 되게 오래 많은 수를 통화를 했다는 건 결국은 차명으로 통화를 한거죠 윤석열이 한 게 아닌가 추측이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2700여 회라고 하는 그런 숫자는 처음 듣는데 처음 듣습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이전까지 우리가 한 300여 차례 아니었냐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 그거 검찰에 흘린 역정보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번 징계위원회에서 자료가 공개된거에요 2700개가 됩니다 우리는 300회도 이상하다 그랬잖아 그건 마누라와 남편이 하는 정도 수치는 되니까 이게 결국은 그 메시지는 공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또 못 찾아냈을 거에요 계속 얘기를 하지만 한동훈 검사의 휴대전화가 풀리면 뭔가 저희가 판도르 상자 열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엄청난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생각해보세요 2월에서부터 4월은 또 어떤 시기다? 선거 직전이고요 우리가 소위 말했던 검은유착에 피날레를 장식할 반 했던 시점입니다 유시민 이사장 2월 3일에서부터 조작이 시작되죠 네 그때부터 시작됐고 4월 전까지 마무리 지으려고 했는데 그 사이에 그렇게 통화를 했다 추측을 해보십시오 다들 그리고 더 골대는 거 MBC가 보도한 다음에 8일 동안 110회 MBC 보도 이후에 두 사람이 뭔가 난리가 났어요 110번 정도 다시 8일 동안 110회 문자를 했습니다 자 김성수 형님하고 저는 일주일에 한 두 번 하나? 한 두 번 하나? 방송 때문에? 방송 때문에 그거 말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업무 관련된 뭔가 감추기 위한 그런 내용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박지훈 변호사랑 방송하면서 친해져가지고 우리가 단톡방만 몇 개를 하고 있어야 그렇죠 많이 하는데 같은 단톡방이 한 3개인가 돼 그런데도 우리가 일주일에 한 서로 교환한 걸로 보면 단톡방으로 교환한 걸 빼면 개인적으로는 거의 없어 개인적으로는 없죠 할 일이 없죠 거의 없어 할 일이 없죠 사실은 생일 딱 뜨면 그냥 인사 인사 정도 이런 거지 그게 정상적이에요 근데 사실 이렇게 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예상할 수 있냐면 뭔가 짜거나 뭔가 감추거나 뭔가 음모를 꾸미거나 아니 우리 구독자 중에서 아유 두 분은 같은 회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회사에 밑에 직원 하루에 몇 번 더더욱 더 안합니다 더 안해요 더 안해요 아 진짜? 뭐 하긴 하는데 단체 채팅방은 있어요 거기 통해서 얘기를 하지 주로 단체 채팅방은 개톡을 해요? 개인으로는 하진 않고 또 요새는 그래요 일가시한 이후나 전에 문자를 하거나 하면 직원들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같은 데는 그게 위법으로 돼 있고요 돈을 줘야 돼요 시간의 수당 저는 개인 통화는 개인 문자는 거의 안합니다 특별한 일 아니고는 아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변명을 해봐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윤석열 측에서 이완규 변호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우리는 원래 문자로 많이 소통을 한다 중요한 사건이 있거나 이럴 때는 많이 소통을 근데 이 사람은 한동훈이 그때 당시에 어디 있었는데 딴 데 있었는데 한동훈 부산에 있었잖아 부하 직속 부하가 아니잖아요 뭐 비서실장이다 이러면 그래 억지로라도 이해를 하겠어 근데 여기 지금 바로 밑에 있는 사무관하고도 그렇게 안 한대잖아 사무장하고도 저는 지금 그래서 그 난리를 왜 쳤나 싶어요 조금 이제 좀 실타리가 좀 풀려가는 게 정진웅 차장 검사 지금 기소가 돼 있습니다 독재 폭행으로 기소가 돼 있는데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한동훈 검사의 휴대전화를 뺏기 위해서 그 난리를 쳤고 폭행도 다 웃기도 독재 폭행이라는 것도 거의 처음 들어보는데 그 사람을 그렇게 기소를 한 것도 좀 웃기고요 민성열 측에서 서울고금에서 기소를 했죠 기소한 후에 직무배제를 시키라고 난리를 쳤어요 그리고 나는 이게 왜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날까 검사들 사이에 알고 보니까 엄청난 증거 밖에 드러나면 안 될 만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한동훈이가 지금 갖고 있는 휴대전화에 모든 게 들어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이 둘이 이 정도로 연락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은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는 둘이 같이 범죄를 공모하고 은폐하기 위해서 밀접하게 연락을 했거나 아니면 예 뭔 소리 하려고 그래요 조심히 아니면 친해 보이네 예 이건 아닌 것 같고 이건 아니다? 친한 건 친한 건데 거의 저 장면은 결국 보고를 한다 하더라도 왔다 갔다 했으면 이제 공모가 되는 거예요 거의 연인샷 검언유착 부분에서 결국은 윤석열이 자유롭지 못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요 윤석열의 행태 이걸 살펴봐야 돼요 지금 징계위원회에서는 징계위원회에서는 아주 조목조목 네 각 법령을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징계 사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죠 이걸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저희는 다 받았거든요 다 받았고 그걸 다 꼼꼼히 봤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진짜 심각해 심각해 그러니까 이 사람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을 시킬 사안이었다라고 얘기한 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짜 결국 해임이 돼야 되는데 여러 정황을 고려해서 정직을 한다라고 이제 징계의견서에 나와 있긴 한데요 아니 그걸 왜 그렇게 판단했냐고 그러니까 지금 벌써 결국은 이제 근데 그 부분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이거는 시간이 상당히 끊어졌어요 1차 때 만약에 그렇게 징계의 결정이 났으면 해임이의 가능성이 아주 높았는데 무슨 절차적 정당성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끊어지다 보니까 그 와중에 언론은 징계위원들 다 공개가 돼버리고 심리적 부담도 많이 느꼈을 거고 또 이런저런 법조인의 단점이 있어요 특히 판사 출신들의 단점이 뭐가 있냐면 재판을 자꾸 생각할 거예요 이게 만약 행정소송 갔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이 사람 생각한 거는 재판 가더라도 아무 문제없게 해야 되겠다 그런 어떤 강박 관점 때문에 낮은 결과가 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차피 해임이 되나 정직이 되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다시 직무복귀하는 거 아니냐 이런데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인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래 되면 왜? 만약 해임이 됐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이제 정직 2개월은 아주 낮은 징계입니다 재판에서 다툴 만한 징계는 아니에요 재판에서 다툴 때 정직 2개월은 그렇죠 우리가 뭐 예컨대 감봉까지 재판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견책 이런 걸로 재판하지 않습니다 행정소송하는 경우는 최소한 정직 이상이 되는 경우가 제가 솔직히요 감봉 감봉 2개월인가 회사에서 회사에서 공공기관이 있을 때 대표가 나를 찍어내게 하려고 해가지고 감봉 2개월을 받았는데 근데 그 감봉 2개월 갖고 소송을 하려고 알아봤어요 그런데 다들 노무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다들 감봉 2개월 가지고 경징계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 중징계로 돼 있긴 하지만 검사징계법은 일반적으로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까지는 중징계고 감봉 근심 견책 이런 거는 경징계에요 일반 공무원들은 그 감봉 그가지고 해서 돈만 버리지 그렇죠 시득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죠 못했어요 왜 그렇기 때문에 정직 정도 되면 하는 건데 정직 1개월 2개월은 가장 낮은 류의 중징계로 보는 거거든요 재판에 갔을 때는 어떻게 보냐면 절차도 봅니다 절차 다 지켜놨어요 지금 너무 지켜서 문제였지만 제가 봤을 때는 두 번째는 그 내용 징계 의결서 내용들 보면 이걸 갖고 해임을 해도 괜찮은데 정직 2개월을 했기 때문에 그걸 갖고 가처분 통해서 바뀌지거나 본안 소송에서 바뀔 가능성은 저는 아주 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문정 검사는 정직 4개월을 받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문정 검사만큼도 못 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문정 검사도 정직 4개월이 굉장히 애매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걸 소송으로 다치기가 취소받았어요 그래야 취소를 받은 거예요 그렇죠 이문정 검사는 죄심 사건에서 무죄를 구형했다가 상관 지시 의무 불이행으로 정직 4개월 받았어요 정직 4개월 가지고 소송하기가 쉽지 않거든 네 그렇죠 그런데 가처분 신청은 안 받아들여졌지 네 그렇죠 안 받아들여졌어요 가처분은 안 받아들여졌어 가처분은 안 받아들여졌고 본안 소송을 해가지고 승리를 한 거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입원도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골 때려지는 거거든 본안 소송은 최소한 3개월 걸려요 최소한 3개월이 걸리니까 그때 이제 보궐선거 직접까지 가는 거지 그렇죠 그때까지 간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 안에 뭐 그분은 이렇게 될 수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수사만 제대로 한다면 그래서 그건 걱정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가처분 신청 같은 경우는 뭐 보름 안에 몰라요 이걸로 제가 또 다 완전 그냥 안 된다 이렇게 말하기는 그래요 법원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적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정직 2개월을 가처분을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가처분이 만약에 받아들여졌다 이렇게 되면 복지가 복귀하는 거죠 바로 복귀하니까 굉장히 골 때려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상황까지 법원이 만들겠냐 뭐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사실상 그러면 법원이 검찰의 어떤 징계위원회라든가 이런 데를 다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렇죠 징계가 잘못됐다는 거죠 자체분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는 이번에는 그런데 자료들이 막 그렇기 때문에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법원을 100% 믿을 수는 없으니까 요새는 아니 뭐 어디서 뭐 발목 잡혀있는 그런 판사가 또 들어오기나 하면 제가 그 말씀까지는 못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판사 사찰을 왜 했겠어요 더 이상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판사 사찰을 하는 이유 발목 잡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네 지금 봅시다 지금 이런 부분에 논의가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법무부 장관이 사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심지어 이완규 변호사가 이제 이 행정소송을 다투기 위해서는 원고와 피고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 명령을 내린 사람 그러니까 이 정직 징계 결정을 내린 사람이 피고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대통령이 대통령을 피고로 집어넣다면 그런데 그건 법적으로는 어쩔 수 없어요 없다고 대통령이 인면권자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지금 정직 결정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뭐 그거를 법무부 장관으로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검찰총장이 원고고 대통령이 피고가 될 겁니다 아니 근데 법에 의하면 법무부 장관이 재청하는 거죠 피고가 된다고 하던데 재청하는 겁니다 재청하는 겁니다 재청만 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 아예 대놓고 대통령을 그러니까 거기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기자들이 질문했거든요 왜 대통령 상대로 하느냐 하면 법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판단컨대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해요 대통령이다라고 하고 말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그리고 또 언론에서는 대통령하고 윤석열 총장의 두 사람의 구도로 지금 만들어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가잖아 그래서 예컨대 뭐 추미애 장관하고 윤석열 총장이었으면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하고 윤석열 총장 이렇게 지금 구도가 흘러가고 있는 것 같고 윤석열 총장은 그렇게 흘러가는 구도에 대해서 별로 뭐 껄끄럽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당연히 받아들이는 모양새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일부러 그렇게 노리고 있다고도 정치적으로 뭐 이완규라고 하는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한테 대학은 당연히 나오셨죠 학번 물어본 그렇던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알기를 졸로 알거든 막말로 서울대 나와야 되죠 대통령은 그런 사람은 그런데 경희대 출신의 인권변호사 하던 사람이 대통령으로 있으니까 대통령같이 안 보이는 거야 네 그렇지만 이완규가 설마 단독으로 대통령을 피고로 하는 소송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건 아닐 겁니다 그거는 윤석열 총장하고 다 그럼요 얘기를 했을 겁니다 네 그러면 이 정도면 이거를 그 제지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대통령한테 없는 거예요? 뭐 소송을 자기가 다투는 거니까 할 방법이 없는 거죠 없어요 이게 민주주의입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이번에 다 보여준 거예요 어떤 사람도 대통령이 사실 가장 권력자잖아요 어떤 권력자라고 하더라도 법적인 다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지금 보여준 거예요 어쩌면 뭐 교과서적인 행동이도 좋아 그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암만 자기를 치내려 한다 하더라도 난리 법석을 떨 수도 있고 재판을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준 거네요 지금 일부에서는 뭐 윤석열이 지금 이긴 거 아니냐 아니 쿠데타를 성공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이 있던데 사실은 그거는 완전히 오바고요 너무 이제 논리적으로 비하하게 된 상황이에요 자 왜 그런지 좀 얘기를 해주세요 법적으로 뭐 윤석열 측에서도 이제 국민의힘을 좀 보면요 애매하게 됐어요 국민의힘은 당연히 해임 나올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좀 놀랐더라고요 왜 이걸 했지 정직을 왜 내렸지 논란 상황이고 윤석열 총장은 당장은 정직이니까 뭐 해임보다 낫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긴 한데 재판을 통해서도 다투기도 하긴 하는 것 같은데 이 정직이 또 애매한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추미애 장관 또 사임을 또 했죠 사의 표명을 하면서 본인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요리되면 완전 정치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고민에 빠져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뭐 정직 2개월이 계속 진행이 된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본인의 칼날 특히 장모라든지 처 본인도 지금 조사를 받는 상황이거든요 무슨 사찰 관련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속이 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일부 보수층에서는요 함정에 빠졌다라고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함정에 빠졌느냐 윤석열이 문재인 대통령과 1대1 싸움을 하는 그런 구도가 되면서 결국은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 누가 봐도 명백한 상황이 되어버렸잖아요 보이죠 이제 100% 그러니까 야 나는 정치 안 했어 왜 그 공무원 보고 정치했다는 그런 누명을 씌워서 나를 갖다 징계하니 이런 말을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렇죠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면서 실제로는 계속 위법 행위를 하는 것이 누적이 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지금 벌써 조남관 차장 만나는 것도 차장 만나는 것도 위법이잖아요 그렇죠 만나서 안 되죠 지금 행위 자체들이 다 정치 행위니까 공무원의 정치 중립이라고 하는 것들을 전혀 지키지 못하는 일들을 계속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은 이런 상황은 언제 어디서든 막말로 또 징계가 가능한 그런 상황으로 치달아가는 거예요 전부 또 징계하지는 또 징계하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제 앞으로 지금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해임이 되는 게 사실 저는 맞았다고 생각이 들지만 지금 상황에서 해임이 안 된 걸 갖고 계속적으로 아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건 없을 것 같고 계속 현대 진행일 것 같아요 재판도 봐야 될 것 같고 또 본인에 대한 수사도 지금 계속 되고 있는 거니까 아니 이 상황에서 그 자기가 정치적 행위를 계속 쌓아 나갈 때 뭐 하나라도 정말 그 혐의가 불거지는 순간은 완전히 끝나는 거 아니야 끝이 끝나는 거예요 사상 누각이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오히려 함정이라니까 어떤 분은 발목지례를 밟았는데 뭐 팔이 잘려 나간 상황이다 뭐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하는 몰라 그건 알 수 없지만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앞으로 이제 앞으로 드러나는 사실들 그게 안 드러난다면 뭐 저렇게 해도 아무 상관이 없겠죠 지금 솔직히 방금 전에 드러난 것만 해도 이게 수사가 들어간 상황이 아니다 전화 2700통 지금 나왔죠 징계위원회에서 드러난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 강제적으로 한 것도 아닌 그 조사 정도만 해서 이게 드러난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들은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가정이지만 공수처 오늘 지금 후보 정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게 통과돼 후보가 통과돼 그러면 바로 연내에 공수처가 사실 만들어져요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검사들이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 안에서 뭐 지금 현재 검찰 조직을 갖다가 다 장악했다 어쩐다 그러지만 안 그런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지금 그렇죠 심재철이니 뭐니 이런 사람들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중에서 누가 제대로 수사를 들어가는 순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굳이 공수처까지 갈 필요도 없고 네 공수처 필요 지금 조사하고 있어요 이미 수사가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지금 단독으로 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 장모의 장고주명서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적인 물증이 나왔다는 단독이 하나 또 터졌죠 네 봤습니다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그것도 지금 증거가 하나 드러났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재판 중인데 그 관련해서 유죄가 지금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입니다 뭐 실형이 날지 안 날지 뭐 알 수는 없어요 없지만 만약 유죄가 된다 그러면 감춰던 게 드러날 것 같아요 뭐 검찰이나 이런 데서 왜 늦게 기소를 했고 그 이전에 조사를 정확하게 하지 않았고 이런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중요한 지금 증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공판에서 재판하고 있어요 지금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을 사는 과정에서 30억 원을 대출해 준 신한저축은행 직원 유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가지고 2013년에 최 씨의 잔고 증명서 사진을 SNS 메신저를 통해서 누군가로부터 전달받았고 문서 양식이 달라 위조인 걸 의심했었지만 대출을 하는 과정에서 위조된 잔고 증명서가 사용되지 않았고 대출을 받는 데 필요한 서류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유력한 증거가 어차피 사실은 그 이전에 기소가 된 내용이긴 한데 더 유력한 증인이 지금 나왔기 때문에 이 증거대로라면 유죄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죠 이걸 MBC밖에 보도 안 했습니다 다른 데는 보도를 안 하는 거죠 잘 안 해요 윤석열 관련된 치부는 보도가 잘 안 되고 조국 장관 같으면 벌써 한 100번 더 보도했을 텐데 100번이 뭐야 난리 났지 일면 다 뒤져봤을걸 잔고 증명서 위조라고 증언 나와 조국 사면 초과 이러면서 나왔을 텐데 지금은 안 하고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 우리 박지훈 변호사께서 유법천지잖아요 주호영 사이 표명했네요 바로 또 제 신임한테 지금 쇼하냐 지금 뭐하고 있는 지랄들이냐 놔둬요 저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야 진짜 저번에는 또 그 절에 가서 그 쇼를 하더니 야 진짜 저 사람들은 내가 보기에는 자기네들이 직접 하고 있는 것들을 남들도 똑같이 한다고 생각을 하나 봐 그렇죠 어 이게 쇼잖아 이게 답답하다 아이고 박수로 제 신임했다고 그러네요 박수로 하하하하 하하하하 댓글이 있네 이야 사퇴의사 밝혔는데 다같이 아유 그러지 마시고 아유 하세요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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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그렇게 쇼하는 게 뭐 알아 알아 속상하지 어 이거야 그렇죠 할 사람도 없어요 또 저기는 아유 그냥 저렇게 하라 그래 저기가 저렇게 저래 하니까 한편은 고맙긴 하다 참 참 그죠 오죽 못하면 윤석열한테 끌려다니겠어 그러니까 윤석열이 뭐 저기 저 당의 유일한 그거예요 기획이란 뭐 무기? 희망 희망이 어떻게 윤석열이네 나중에 윤석열이 돼봐요 너 다 죽어요 하하하하 너 다 죽는다고 뭐 알긴 알고 하하하하 다 죽일 것 같아 다 죽일 것 같아 다 다 죽아 얼마나 죽어 너도 다 죽어 진짜로 어 이건 물방 고기반도 아니야 고기반 있어 고기만 그건 그거는 증거도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습니다 건들면 다 되는데 툭 건들면 다 나오잖아 어 혀창창 정도 가지고 지금 기소를 했는데 기소를 했는데 이쪽은 그냥 으 으 으 골라 고기야 그냥 물도 아예 대박이다 고기만 있어 고기만 이런 상황이 되는 건데 바보같이 해서 참 그래서 지금 홍준표가 저렇게 설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윤석열 자중히 해야 된다. 조금 더 지나면 홍준표는 칼을 꺼낼 겁니다. 홍준표가 머릴까 그래도 좀 좋은 편 같아요. 그래도 그 안에서 그 안에서는 뭔가 정치적인 판단이 그래도 정상적으로 되는 사람은 그렇죠. 홍준표 정도밖에 김종인 홍준표 정도 그 정도밖에 없다는 게 저 당의 비극이죠. 우리가 남의 당이라도 얘기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윤석열의 지금 징계위원회 이후에 이런 앞으로의 전망들을 사실은 봤습니다. 자 뭐 예언을 할 필요는 없겠지만 다음 주 정도면 윤석열이 우리 유법천지에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될까요? 공수처가 공수처가 출범을 할 거고요. 그리고 언론에 등장할 겁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윤석열 관련된 수사 내용들이 네. 그리고 뭐 지금 비록 이제 부각은 안 시키죠. 김봉현 접대 진술 검사 그것도 크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하도 얼척없게 하다 보니까 보도가 된 거죠. 보도가 다 되고 있어요. 97만을 맞춰서 하다 보니까 보도가 많이 됐는데 일반적으로 검찰에게 불리한 보도는 많이 안 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지금. 그렇지만 다음 주에는 좀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나오면 윤석열 총장도 입장이 많이 좀 곤란해진다. 그렇지만 버틸 것이다. 기소가 됐으니까 아마 재판도 시작될 테고 그렇죠. 그런데 더 결정적인 것은 이럴 때 입법부에서 뭘 해야 되느냐 빨리 검찰의 힘을 빼는 그런 법을 또 통과시켜야 되느냐 지금 필요한 것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아니고 검경에서 검찰 수사권을 뺏어버리는 그런 법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지금 그것 좀 하겠다고 준비 들어간 의원들이 있거든요. 아예 6개의 수사권을 놔두고 있는 것조차도 뺏어버리면 그러면 검찰들한테서 나중에는 윤석열이 공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이관계를 써야 돼. 이관계를 그럴 가능성도 뭐 저는 있지 않을까 오히려 전국이 변함에 따라서